현대 유아는 러시아 법인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희석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대 유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아쉽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대 유아의 주가는 2월 1일 전회보다 500원 내린 5만 3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23만 6천9백여 주로 전회보다 33%가량 증가했습니다. 현대 유아의 러시아 법인은 가동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자산 손상평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유아가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 잔존 자산에 대한 회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 유아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518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신한 투자증권은 현대 유아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조 3천30억원, 영업이익이 54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대 유아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개인은 121억원에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28억원에 팔았고 기관도 94억원에 순매도 했습니다. 현대 유아의 2월 1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49,450억원에 비해 7.18% 오른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9.54% 상승한 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 유아의 최대 주주는 현대 자동차로 지분이 25.35%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현대 유아는 외국인의 비중이 10.9% 소액주주 비중이 55%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